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밥으로 이 치즈 핫도그 먹을 거예요. 전자렌지가 없어서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구워줄게요. 안에 다섯 개 들었고 이렇게 낱개로 포장돼 있어요. 짠. 내역물은 꽤나 어릴 때 먹었던 핫도그처럼 생겼네. 아침밥. 핫도그랑 복숭아. 여기 삐져나왔다 치즈. 꼬리 생겼네. 아침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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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근데 이거 사실 이름은 The original name is Borsh, right? It's not Russian, so it's the original name. 뭔가 처음보는 모양새의 치킨 디씨 콩나물이 같이 있는 정신바 이건 뭘까? 신기한 동그랑댐 같은 게 있네 그리고 이건 뭐지? 치킨? 그새 치킨? 치킨 스테이크 소스에 가려져 있어서 몰랐다 그냥 오늘의 늦은 점심밥 엑소소스 창펀 스토프라이 뭔가 룩 라이크 페이퍼롤 그리고 그리고 수많이 아! 이거 다 what I order 짬뽕 함소이국 차순밥 홍자오 잘 먹겠습니다 네 니트 오픈 그리고 코오다오 냉 잔 암소이국 엑소이국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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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엄청 통통한 만두다 너무 고소해요 퉁퉁해야 이게 뭐지? 새우? 진짜? 제가 쇼핑을 했었을때 새우인 사워라 맛있어 저는 좋아해요 오늘의 점심 밥 스천 소스 치킨 스테이크 밥 이게 스천일까 뭔가 레드 스탑스 언더톱이 있네 아 예스 플리즈 하고 나이찬 잘 먹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 배지 따봉 여기는 동네에 있는 한국 음식점인데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삼계탕도 있고 치킨도 있고 냉면도 있고 여기서 저녁밥 먹을 거예요 오늘의 저녁밥 저녁밥 오늘의 저녁밥 짜장면 비찬은 못 비실래요? 죄송합니다 김밥과 짜장면 세트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얍 섞어 섞어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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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귀여운 김밥이야 한 개 먹어요 김밥 엄마가 만들어주는 맛이야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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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계탕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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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아침밥 이거는 오형 육정 매운 소스 돼지고기 큐브이고 쌀 누들로 시켰고 소스랑 계란 햄 음료는 나이짜 오늘의 저녁밥 미크렘 그리고 닭다리 아이스밀쿠티 잘 먹겠습니다 케첩 볶음밥이에요? 카메라에 예 오렌지 옐로우 헤헤 나 이거 치킨 나 손에 힘이 없어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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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밥 폭죽 점심밥 폭죽 노돌돌 모닝글로리 타이밀 밀크챙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저녁밥 소박 튀김 세트 캐니꺼는 라면이랑 뭐지 치킨? 치킨 컵렛 잘 먹겠습니다 에헤 에헤 슉슉 ует 소다가 귀찮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